수십 5미터 건에 도착한 우럭씨가 잠수할 준비를 합니다. 물고기들을 찾아볼 생각입니다. 우리나라에는 24종의 모자반이 서식하고 있는데 여기 있는 종은 괭생이 모자반이 대부분입니다. 제주도에서 몽북을 끓이는 재료는 참모자반이고 괭생이 모자반은 식용으로 쓰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우럭씨가 모자반들 사이로 들어갑니다. 작은 치어들이 모자반을 은신처 삼아 살고 있습니다. 아홉 동가리도 보입니다. 제주도에서 자주 볼 수 있는 물고기입니다. 우럭씨가 뭔가를 발견하고 촬영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놀래기들이 먹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놀래기들이 굉장히 건강해 보입니다. 서무럭씨가 뭔가를 쫓아가고 있습니다. 40cm는 넘어 보이는 큰 감성돔이 모자반 사이에서 어슬렁거리고 있습니다. some of the problems here for us are 오늘의 종류의 나왔다면 또 다른 종류의 couples에 오신 것을 통해 보입니다.